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치러집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4 겨울 청소년 올림픽 대회 일정과 경기 장소를 이같이 결정하고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대회는 모두 81개 세부종목으로 치러지며 빙상경기는 강릉, 노르딕과 슬라이딩경기는 평창, 알파인스키는 정선, 스노보드경기는 흥성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선수 규모는 역대 최다인 1,900명으로 예상되고 선수촌은 강릉원주대와 정선하이원리조트로 결정됐습니다.